자 울산큰고래 게리모드 컨텐츠 2013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게리모드 컨텐츠는 4대4 미팅상황급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게먹링 게먹링 그 옆에 핸드폰이야 야 친구들 친구들 친구야 친구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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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어 왔구나 와 나 왔어 야 X때 X때 이번에 X때 간호학과 간호학과 뭐 간호학 간호학과 항공광공 광공공 뭐야 항공광공학과 항공 뭐야 관광학과 항공광공 항공광공 아 그냥 넘어가 항공관광학과 어 항공과 어 항공과 그 다음에 무용과 다왔어 진짜 X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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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는데 남았는데 이뻐? 개이뻐 개이뻐 아니 사실 사실은 못봤는데 어 야 애들아 개꺼 개꺼 나왔어 나왔어 어 모장이 왔네 뭐야 이거 야 자가형 자가형 꼽았어 자가형 꼽았어 와 모장이 잘산나 야 잠깐만 야 자가형 뭐야 와 와 잘산나 와 멋있다 저렇게 알아서 주차까지 내릴거야 당연하지 개무십다 주차도 투명이라고 아니 들었어 X때 이번에 미팅 온도 X때 진짜 X나 이쁨 X때는 나도? 어 개 X때 진짜 그럼 여자 여자 아니야 그만 드려받게 얼굴 개쩍는데 진짜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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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언제 오는데 아 이제 올거야 이제 올거야 이제 올거야 이제 올거야 일단 우리부터 앉아있자 우리부터 앉아있자 가자 가자 뭐야 여기 종호본 오나? 종호본 오나? 종호본? 저펄? 종호본? 종... 종호본 아 아 저기 일행 4명 오거든요 얘가 개야? 아 아니야 아니야 종호본이야 종호본 요리인데 요리 저기 4명 더 오니까 여기 물 퍽 여덟잔이랑 네? 물 물 2병 이렇게 갖다주세요 일단 4명 오면 더 시킬게요 네 야 야 진짜 진짜 야 X때 진짜 총나 이쁨 총나 이쁨 내 예상이지만 저 웨이터가 제일 이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진짜 개 이쁨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번에 간호학과 애들이 진짜 이쁜 애들만 뽑아갖고 왔대 진짜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언제 온다 했지? 자 전화 좀 해볼게 띠리리리 뚜뚜뚜 뚜뚜뚜 왕총식 뚜뚜 왕총식 뚜뚜뚜 바듬 바듬 여보세요 어 춘순아 어 왜그래 야 너희 언제 오는데 아 우리 지금 애들 화장하느라 바빠 아 빨리 빨리 온나 다 왔다니까 빨리 어깨옥기 야 지국은 데 좋댓다 근데 예쁜 거 맞나? 대입버지 진짜 존나 예쁠 진짜 아니 사진 봤어 근데 얘들아 미리 말할게 일단 내 친구 춘순이는 좀 그래 일단 호라 니가 맡아 아니야 나 오늘을 위해 감자를 준비해 왔어 대홍단 감자 오 이게 이것이 바로 태홍단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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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워킹 모델 워킹 오 오 오 오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박근혜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춘순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제가 춘순이예요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DJ쿠다 DJ쿠 여보 안녕하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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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하지마 내 친구야 핸드백 너무 이쁘다 명품 핸드백이에요 너무 이쁘다 일단 소개할게 이쪽은 그네라고 안녕하세요 대통령 아니야 그네야 그냥 그네 김그네 세월호사건은 최상 그 말은 하지마 그런 말은 하지마 그런 말하면 안되네 자 그 다음 얘가 춘순이라고 내 친구야 가로맙다 가로맙다 따라잡기자 DJ쿠 아니니? 가까이 오지 말아줄래? 너희들의 눈이 실명될수도 있거든 너 제모 안하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위험해 얘들아 위험해 너 제모 안하니 근데? 야 후라야 후라야 그러지마 애들 당황하잖아 얘들아 일단 앉어 일단 니네 니네 올 때까지 안시켰으니까 니네 다 오면 시키자 내 앞에 앉지마 아하하하 그거 머리에 있는 조명 좀 꺼줄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주겠니? 뭐여 들어간겨? 어 어 왔구나 제가 박순이야 박순 박순이야 박순이 야 박순이다 인마 야 그래 순아 여기 앉아 이래봐도 쟨 여자니까 놀라지 말고 우리 다 이래봐도 순이야 근데? 야 제대로 새끼가 없어 안 앉아지 뭐야 이거 뭐가 들어졌는데 지금? 리순이는 앉지 못해 일어서서 얘기하지 야 백치미가 백치미 개쩐다 백치미 개쩐다 야 야 어때 어때 괜찮지 모자가 괜찮지 존나 마실래 개새끼야 아 어때 이쁘잖아 니 앞에 있네 아 내 앞에 뭐 해산물 새끼가 앉았어 그네 그네 새끼야 야 어때 타인아 타인아 어때 백치미 개쩐 백치미 개쩐 야 나 쟤 빨갱이 맘에 들어 빨갱이 맘에 들어 빨갱이 맘에 들어 빨갱이 여잔데 아 얘 말하는거 이 갓나새끼 야야 춘순아 왜 한명도 안 오냐 어 남조선 대통령 갓나새끼 저 뒤에 있는 애 아니야? 아이 근데 무슨 이름이 다 박순춘순 야 쟤 뒤에 있는 애 아니야 어 우리가 순자돌림이라 그래 11 Rede 잠에야 어News 어 뭐지 아 미팅 오셨네 아 그럼 앉아도 돼요 네네 아 저분이 일사업 항공과가 routines fields 금 EA 그 분이구나 햇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구나 아 그 학문 야 이 쌍년아 말이 잘못 나올 수 있는 너 몇살이야 너 근데 자 나들 인사부터 할게요 저는 13학번 물리학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모장에 인사할게 안녕 13학번 물리학과야 우리 애기들 14학번이니까 오빠랑 식사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농담크 아 저 오빠 개꼴린다 넌 내꺼야 다음 타인에 인사해라 안녕 난 14학번인가 넌 난 14학번 방송제적값이 사지라고 해 뭐야 그게 다야 폭탄 야 너 그냥 앉어 앉어 그냥 너네 소개해줘 안녕 난 10학번 너의 목소리는 그게 아닌거 같아 안녕 나는 10학번 안녕 안녕 어디오면서 얘기하는거니 근데 공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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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친군데 왜 공팔이야 나랑 친군데 왜 공팔이야 나랑 친군데 왜 공팔이야 아 맞다맞다 말 놓기로 했지 너 무슨 학가지 나는 시발 간호학과 그런 학과가 있었나 간호학과 나랑 간호학과 간호학과구나 나이팅게인이었구나 다음 너 인사해 야 난 왜 이렇게 어지럽니 어디야 눈이 잘 안보이나봐 집중력 결핍 장애를 갖고 있니 조용해봐 암마 내 눈이 좀 침침해서 그래 안녕 79학번 79학번 아버지 아버지 정선의 선배님 가봐 앉아봐 앉아봐 몇 년도냐 군인이라 그래 군인이라 이제 일상번 물리학과의 박순희라고한다 우와 와 일상번 존나 잘하게 생기는데 아니요 병신 안져 앉아 으하하하 그래 우리 다들 너희들 예장품 갖고왔지 예장품 다들 꺼내도록 해 네 예장품 이거 애장품 선택해야되니까 자기꺼 보여주지말고 우리 남자꺼 한대 모아 여기 오케이 자 뭐야 애장품 모아야되? 나 이거할래 일로와 이 가시나야 내꺼야 이거 어디갔어 이 가시나 이거할래 뭔데 이거 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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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좀 이상한데 장애인 에마야 그 터지 아직은 안터져 아 좋아 명품 빼 좋아 애장품? 여기다 애장품 넣는거야? 응 안 들어가는데 오케이 니가 그걸 넣었으면 난 이걸 넣어야지 어어엎 아니 저거 페이크야 위치 그럼 상자에 아이씨나 아파 거기 여자들 준비됐어 빨리 넣어줘 빨리 넣어 달라고 얼른 넣어 이년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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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자만 애장품 야 여자들 날라다녀 계속 여장품 니네 들고 올 필요 없어 그래 여자마저 근데 야 어떤 새끼가 애장품에 타이어를 넣냐 가자 자 한 명씩 나와서 골라 우리가 거기 춘순이 먼저 나와 왜 안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대홍장감대를 시킨 새끼 대가리 격파시켜줘야돼 알란스도 안 났어 쟤도 아니야 쟤도 이거 난 이걸로 하겠어 보충하자 까봐 쫄리시면 쪼리면 디디디디디디디 아잇채기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살았다 야 꺼져 야 꺼져 오 야 주순이 너 나랑 커플이야 으아악 오늘 일일커플이야 둥 Daddy is you 야 다음 한 번 말해봐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려 다음 그네 그네 일로와 저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침기름을 침기름을 와 좋겠다 하고 다녀 미나미녀 커플이야 오 예 미나미녀 잘 어울린다 예 어마어마 다음 박순이 나와 응? 왜 이렇게 칙칙해 누구야? 둘 남았어? 야 이거 아주 야들야들한 놈들만 남았구만 야들야들한 사모장이야 야 니네 걸리면 따인다 후리후리한 후라냐 야 야 뭐 뭐 어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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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꺼 반대꺼 내꺼야 모장아 축하해 아 근데 이 새끼도 병신 안녕 어 이거 모장이꺼였어 야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선물이냐 내가 갖고 다녀야돼 이거 대웅당감자 좋아 후라랑 박상희랑 커플이야 이게 감자야? 이게 감자 저희 우리 일일커플끼리 잠깐 마주보면서 와줄까? 내가 앞으로 와 난 근데 도대체 이 선물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중고나라에 팔아도돼 난 말선불받았어 왜 중고나라에 팔아도돼 괜찮아 어차피 짝퉁이야 병신새끼야 중고나라 얘기하지마요 왜그래 우리 중고나라 얘기하지말자 왜그래 액박 중고나라에서 샀다가 신발 두켤러 온 사람처럼 신발 두켤러 샀려고 어 야 야 아니 테이블에 부시면 어떡하냐 나 선물 받은건데 이게 너무 커 아 버려지냐 아니 어떻게 들고 가려고 남자 맞는 것 같은데 니 자기의 테이블은 필요 없어 자 이제 사랑의 짝딱이를 해볼까 예 정도 가끔 짝짝이놓고 사랑의 짝디개 입 닥쳐 너는 니 짝이 맘에 드나보지? 나는 이마 이런데 난 맘에 들어 자 이제 로프를 꺼내 메린블랙 아냐 메린블랙 아니야 사랑의 흔적되게 마지막에 하자 우리 서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매력 어필 시간이야 질문하기 질문하기 짝한테 질문하기 일단 사모장 너부터 질문해 누구한테? 네 짝한테 왜? 네 짝이니까 샹년아 뭐야 너 욕 안하기로 했잖아 아 근데 얘는 욕해야겠어 쌍년아 너 남자야 말투가 왜 그러니 응 쌍년아 대답해야지 응 쌍년아 좋아 둘이 그거 해 그거 욕뱉을 해 아이 그거 그거 뭐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턱살 존나 쪘었어 당연하지 야 너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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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당연하지 너는 그 존보다 못하게 생겼어 당연하지 소개팅이래 왜 시발 입 닥쳐 엑스맨이 과연 누굴까요? 과연 여기 엑스맨이 누굴까요? 왜 진짜로 싸우고 지랄이요 소개팅이래 왜 말해 빨리 말해 너 나보다 살쪘어 당연하지 너 잠만 보보다 살쪘어 아니 시발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죠 닥쳐 너 졌어 쌍년아 좋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거 같애 자 준승이 준승이 나한테 질문해 너 크니? 중요하지 이거 그런거 왜 물어보는건데 아니야 너 너 이름이 고래잖아 뭐 그건 나중에 둘만이 아는 비밀이겠지? 쁘 좋구만 흐하하하하하하하 얘들아 야 나 도망가면 안되냐? 안 돼 안 돼 야 진짜 이건 좀 아닌거 같애 내가 설레는까? 아니 너 도망가면 쟤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 야 야 아악 근데 지금 눈 안보이는거 보이냐? 아이 저렇게 지금 보여 흠흠 내가 너한테 질문해도 될까? 그래 그래 너 무슨 컵이야? 흫흫흫흫흫 수박 나 나 와타멜론 컵이야 훗흫흫흫흫흫 전나 큰데? 시 combined 뭐해? 어? 가슴보고 결혼할거야? 이 턱시험왜 턱시험머만 미친놈 야 넘어가 다음 그래 슈타인 니가 질문해 흫흫흫 박근혜씨? 흐흨핳 안녕하세요 이예요 요즘 정... 아니...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지 입 닥쳐 그런 말 하지마 이게 뭐 100분 토론이야 이 미친놈 그런 말 하지마 그냥 둘이 당연하지 먼저 먼저 먼저해 남자 먼저 덤벼라 너 일처리 제대로 못하지 당연하지 너 세금 제때제때 안 내지 당연하지 저런 보험제자 새끼 너 부정투표했지 당연하지 뭐라고? 뭐라고 너 자 방금 발언은 울산큰고의 방송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므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하 하 방금 발언은 김박사의 개인적인 발언임으로 저희와 무관함을 다시한번말씀 김박사 자원하세요 김박사 김박사입니다 잠깐만 김박사 너 지금 국가소속 아니냐? 꽁트일 뿐 꽁트일 뿐 오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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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 지금 옆에서 떨고있다 한명 국가소속 또있다 박장 군댈수도 있어 옆에서 조용히 해 아니야 지메 공병 공병 아저씨 이제 다음 후라 어 요즘 정세에 대해서 물어봐 던져봐 던져봐 인마 총기 어떻게 닦냐고 물어봐봐 총기 어떻게 닦냐고 물어봐봐 이 손질은 어떻게 해야돼요 라고 물어봐봐 위총열몬몬몬치랑 아래총열몬몬몬치로 분리해 인마 알고있어 알았냐 공병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봐봐 송기번호가 뭐에요 총..개세X이야 근데 여자라면서요 어? 여군요 으 Change 으iling astrolog 왜 저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소 와 멋있다 안녕 지금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시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근데 넌 이목구비가 어딨냐? 이 새끼 찌찌있대 찌찌 심지심지 아 이 밑에 아 저거 에러로 나왔는데 뭘 봐야되는거야 이거 여기가 콩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입이에요 어디야 씨발 어? 꼬초에 달렸어 꼬초에 치 치 치 진짜로 어떻게 하는거야 추시기 보다 못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매력 어필 한번씩 하자 자 나와서 자기 매력 보여줄사람 나와 눈치 보지마 눈치 보지마 매력이 없어 우리가 김 박사 김 박사 뭐라가 뭐라가 사 모 장 사 모 장 사 모 장 사 모 장 사 모 장 아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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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번 김 박사 2번 사 모 장이야 자 채팅을 쳐 채팅을 쳐 하나 둘 셋 나 채팅 어떻게 쳐더라 김박사 아이씨 채팅 어떻게 치는지 까먹음 엔투 치면 되지 멍청아 아 아 응 어디였어 1번이 누구였지 1번 김박사 1번이 누군지도 모르고 친거야 어디였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어쨌든 난 아니잖아 뭐하는거지 형 지금 무대니 나 이게 박스 3개가 있어 뭐.. 뭐하는새끼지 저거 야바인가 야바이 야바이다 수확하려고 그러는가 뭐야 당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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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반된거 아니야 잠깐만 박스 3개가 있어 당황하지 않고 박스 3개가 있어 예아 뭐하려는거지 저희가 이은결이야 짠 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테이블은 사칠 뿐이야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마주보고 앉자고 테이블은 사칠 뿐이야 허벅지 다음에 네 허벅지가 상당히 이쁘구나 그런거 보지마 저거 안앉아지냐 자 이제 다음 매력어핑할사람 어 이거는 어 황 왕 사모장 왕 왕 준식 사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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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눈빛 홍어 같은데 홍어 내가 갖겠어 어디까지가 더 남자 매력있어 야 어디까지가 도망쳤어 능력있는 남자야 내 친구지만 좀 더 멋있는 새끼야 좋아 우리 사모장 어필도 봤으니까 다음 어필하고 도망갔잖아 다시 올거야 부메랑이었습니다 다음 난 춘순이의 매력을 보고싶어 좋대구나 춘순이 매력 보여줘 내 매력을 보여줄 시간이구나 그래 형 얘들아 안녕 네네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준비했어 이게 또 노래야 너 설마 이래봬도 슈스케5까지 갔다왔단다 와아 1차 예선에서 기팡뱅이 맞고 떨어졌어 이승철이 뭐라 했어 잘 들어주길 바래 집에나 가래 아아아 MR 테스트 오케이 1,2,1,2 오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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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빠밤 어 빠밤 요 찌찌 요 가슴꼬 짜라짜라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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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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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좋아 무조건 달려갈거야 짜짜라짜짜라짜짜라짜짜짜 아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탁검사랑이야 이제 그만 얘들아 나 좀 멈춰줘 나 좀 멈춰줘 됐다 아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 와아 박두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짠 짠짠 갑자기 이 여자 갖고싶으셨어 널 갖겠어 진료각본 I get you 진료각본 다음 다음 매력 보여줄사람 알았어 나와 내가 보여줄게 어 좋지 도움이가 필요한데 니가 도와줄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짝이잖아 저리가 인마 아니야 아니야 넌 들어가있어 아니야 넌 들어가있어 너가 해 뭔지 모르지만 너가 해 짝을 지금 얘들아 이제 폭탄이라고 자폭하지 않겠지? 예상컨대 설마 자폭하지 않겠지? 설마 폭탄이라고 자폭하지 않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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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뻔한 설마 설마 역시 이걸 삭제하겠지? 폭탄이 터지겠지? 폭탄이 터지겠지? 저거 뭐야 저거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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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들의 매력 다 봤으니까 이제 서로 짱을 정하도록 하자 응 다들 로프를 들어 응 애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으하하핳하하핳하핳 개 똑같아 으하핳하핳 좋아 다들 일어서 아이씨 무려졌어 왠지 내 매력은 보지도 않고 짝대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뭐 어 박순이 너 매력 보여줄 수 있어? 응? 매력 보여줘 그러면 아우 불끈불끈하지 그냥 좋아 박순이 매력까지 보자 왠지 나도 안 볼 수 있긴 한데 박수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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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크놀로지가 없어가지구 뭐야 씨.. 저거 되게 소환해 놓고 가슴이나 하진 않겠지? 아 설마 설마 들켰다 씨발 좋아! 박진희 매력 잘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명씩 나와서 자기 할만하자 먼저 고유모장 사모장 나와 안녕 안녕 얘들아 애들 나 내 머리 볼라면은 다들 얼굴을 올려야될거야 안녕 앞으로 나랑 같이 살면 같이 일본에도 가자 끝이야 다음 준순이 나와 너 또 노래 틀리진 않겠지? 이 새끼 뭐 엠알 준비하는거 같은데 아 아 아 마이크가 안 씨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검을 했구나 저 새끼 총 들고 있어 뭐야 이 새끼는 왜 그런거 안됐어 얘들아 나는 단독지역 쪽으로 막을게 난 고래가 좋아 가 씨발 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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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가죠 다음 고냥이 너 일어나 안녕 떠져 그래 앉어 다음 김박사 레쓰 레이디가 가 레이디가 가 레이디가 가 앉어 예 나 박순이 일어나 응 왜 이렇게 씩씩해 존나 씩씩해 군인이야 군인 어릴 때부터 씨발 홍의 장군을 처먹었나 저건 내 죽인거야 저번에 군인이야 군인 아 이게 다 때린다 다 때린다 아버지가 군인이라 그래 아주 그냥 어 밤낭스러워 뭐 총기번호 이런 홍어같은 새끼도 내려봐봐 와봐 군인이 설마 지금 총기번호 까먹은거야 총기번호를 너같은 놈한테 함부로 되는게 아냐 인마 씨끼야 닥치고 뻘 앉아 이제 곧 열시야 너 잘 시간이야 다음 뽀로로 일어나 뽀로로 안녕 난 밤에 너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왜 뒤로 보고 있니 어 우리가 맘에 안드니 아 난 앉아있어야 돼 컴온 배우 얘기할게 난 앉아서 얘기 때밀이 아저씨 같은데요 어머 물나네 때밀이 아저씨 다음 폭탄 일어나 어 앉아 어 얘는 왜 자명종이 됐어 좋아 이제 로프를 들어 일어나 선택의 시간 그거 한 번 더 해줘 애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애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애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애 희주 춘식아 해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해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해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해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자 고추 하나 먹고싶다 둘 뭔가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로프를 들어 로프를 들어 로프를 들어 로프를 들어 로프 로프가 어디있어 춘순이가 어디있어 춘순이 아뇨 얘들아 하나 루프가 어딨어? 둘 셋 뭐지? 뭐야 이게 야 루프 어디있어? 야 야 너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해? 안녕 야 루프 같이 갈래? 너 홍콩, 홍콩 가봤니? 야 루프 루프가 없잖아 너 너 그런거였어? 그럼 나도 헤헷 홍콩을 하네 者 자자 다 선택했어 얘는 야 야 이 새끼 문어발이야? 나 선택 안했어 어떻게 된거야 지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커플된 사람 없어? 누가 나 대신 이거 던졌는데 지금 어 얘네 둘 됐다 얘들아 여기 선물이 왔어 얘들아 글쎄 꼭 이렇게 마무리 해야돼? 그러지 말자 우리 굳이 이렇게 마무리 해야돼? 그래 다들 커플된 사람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에 또 만나 모장이랑 학이구나 둘이 제로고 타임 도전 야 서버 안터지네 핵이 몇개인데 서버가 안터지냐 리스폰이 안되는데 리스폰이 안되는데 와 야 이번주 일요일에 저펄 컴퓨터 터트리기 안터지네 개리 모드에도 마인그래프트 TNT있지않나 맞아 맞아 아 또 터져 아아 개쎈데? 어 터졌다 아닌가? 또 남았어 어 아 몇개야 난 멈췄는데 내가 멈췄어 X댐 난 졌다 제길 우와 직쇼 솔직히 멈춘 사람 손 분하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가이브 퐈 아 으 으